형님 투수, 오케이. 아니 근데 안드, 이거 안드 인증했어요? 다들? 안드 인증했습니까? 저 안드거든요? 안드입니다. 보시다시피. 보셨죠? 안드 인증했습니까? 그러면은? 아 또 할게. 감사합니다. 안드 인증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밑장을 빼가지고 갑자기 막 패드를 든다거나 엘디를 쓴다거나 그러면은 안됩니다. 자, 그럼 준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전 갑니다. 뭐야? 아 렉이죠? 스피로저님, 엘디던 21개. 아, 21개? 21개는 어떻게 되잖아. 스피로저님, 점점 많이 내주시는데? 혹시 사실... 비교후로는 해보적이 없는데? 야, 잠깐만. 너무 작아 화면. 와, 늦다. 야, 화면이 너무 작아. 어, 컨트롤이 안돼. 약간 섬세한 컨트롤은 일단, 일단 안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빠른 불을 의식했을 거야. 빠른 불을 못 맞춰 타이밍. 빠른 불 타이밍 못 맞춘다. 됐다, 됐다. 해민이 못 맞춘다. 어, 잠깐만. 나는 임티할... 그게 없다. 오오! 야, 이걸 타이밍으로 맞춰? 아냐, 늦었거든요? 베리, 베리 늦었거든요. 켠제! 왜, 켠제 안 해! 뭐야? 누구야? 빨픽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야? 네타님이었네. 오케이. 와, 이런 식으로 또 심리전을? 켠제. 켠제. 일단은요. 섬세한, 섬세한 터치가 안됩니다. 오? 되지, 안되지. 켠제. 부졌다. 재력 없다. 어우, 야, 씨, 터치가 안돼. 큰일 났다. 아, 씨. 터보. 깡깡. 애매할 때 자투다. 자투하는 쪽 하면서. 야스! 오. 스프러진 3점 3개 일단 막았구요 어 일단은 와 컨트롤이 안돼 아예 일단 쪼여 이거 어떻게 쳐 안드로 이거 어떻게 쳐 예측샷 해야되는데 이거 그냥 예측으로 눌러야되 그냥 몰라 끝쪽 해야지 뭐 어떻게 스윙 늦는거 봐 헤미님은 임티 보내면서 어떻게 저렇게 툭까지 하는거야 그것도 안드로 헤미님 안드 맞아요? 안드 아닌거 아니야? 이게 가능해? 커트 안되죠 커트 안됩니다 이거 딱 하나만 걸리면 이길거같은데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오우야 야 부대선 뭐야 아시크 좋다 여기 여기 야 빠르마 하나도 안되 죽였다 어떡하냐 이거 좋았죠? 받겠습니다 확률인데 진짜 웬만하면은 진짜 직구 예측 아니면은 치기 힘들거든요 타이밍?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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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벌을 의식을 하면은 타임을 앞에 둬야기 때문에 원타이밍에 때려야되서 지금 막 어떻게 잡을꺼도 모르고 산다를 밉니다 어쩔이면 이길 수 있을지도 오우 좋다 오우 좋다 오잇 어어 야 잠깐만 오 걸치는데 어씨 걸치는데 아이우 그래 그래도 빠른볼은 아닌거같 아무래도 저걸로 쇼붙친다 뭐야 뭐야 나 아무것도 안울렀어요 아무것도 안울렀어 나 와이파이인거 지금? 나 한번만 더 하면 그거 아니야? 한번만 더 하면 강제포장일텐데 어 치워야겠다 이거 원래 맞는 타이밍인데 타이밍 한 번 맞는거 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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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전빈도 빨팽이야 손전빈도 빨팽이야 오 잘 봤어 잘 봤어 충분히 고를만 했는데 제발 하나 걸려라 제발 제발 걸려라 아 아 아 너무 빨랐다 아 이거 내가 왔을때 이거 컸다 이거 놓친거 오케이 잘 맞다 저희 클래장님이요 클래장님 지금 치고 계세요 저희 클래장님 지금 치고 계세요 운동주에서 터뜨린 제발 임티 임티하고 말구 제발 허브는 왠지 걸릴거 같고 이런 볼 때 빠른 볼 하나 내가 해민님을 이길 수 있는 기회는 혹시 안들일지도 몰라 집중한다 아니 이걸 타임을 맞춘다고? 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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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진짜 아니야 이걸 또 기억도 타임을 맞추시네 대도를 맞추고 저럴 수 있는 거들 여기밖에 없다 어떻게 맞힌거야 해봐야 어떻게 치는거야 도대체 안들어 화면이 작아서 안보여 됐어 됐어 끝냅시다 제발 눈좋고 넘길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해 어 하다간다 어 하다간다 어 하다간다 올라 끝조에 아니 아니 해민님 아니 해민님 임퇴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계속 던지는거야 손을 쉬질 않아 아니 나는 버튼 닿아서 잘 눌리지도 않거든요 아 해민 넣는거 봐 그러니까 임퇴를 하면 안된다고 아 아 아 잘 안준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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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연장가면 안돼요 야씨 워런트 뭐야 진짜 나갔다 진짜 투구전 됐네 조용준 조용준 한 점 사기 야 스트라이크 온전이 왜 아 제발 오 제발 오 제발 와씨 아 에바 오 대기 오 2안 넘어가네 아 2안 넘어가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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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할수있다 할수있다 가능하다 야씨 뭐야 이게 와 이거 안넘어간거 에바야 오 나 그거 중에 주루풀릴 잘했어 와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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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좋았다 역시 역시 끝내자 끝내자 wasted 잠이 not 까 그 됬 Cohen 랜 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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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흐 컷 컷 컷 컷 쉬웠다 너무 쉬웠다 이만큼이 쉬운 판이 없었다 잠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이순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와 이게 되네 와 이게 되네 와 이게 되네 와 핸드폰 개뜨거워 마구간판인데 핸드폰 뜨거워 어떻게 하는거야 안대유저들 안녕 다른 temporada 해주세요 Mann